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모든 암이 무섭기는 하지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최장암입니다.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나라에서 해주는 정기건강검진이란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이걸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 엄두를 못 낼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자각증세도 못 느낄 정도로 소리 없이 커져가는 그 최장암 같은 것이 제일 겁신합니다. 더구나 절친이었던 분도 젊은 나이에 최장암에 걸려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남녀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에서부터 70대가 전체 최장암 환자의 7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니까 나이 들수록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학발달에 힘입어서 암정복이 머지않았다는 장밋빛 정만도 나오고 있지만 최장암은 여전히 난공불락의 암으로 꼽힙니다. 5년 생존율도 모든 암 중에서도 가장 낮은 10% 내외로 치명률도 가장 높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난공불락의 최장암도 자가진단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오랜만에 건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장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의심증상을 정확히 알아서 조기진단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최장암 발병률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발표된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최장암은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높은 암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최장암의 생존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조기진단이 어렵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장암의 의심증상과 고위험군은 어느정도 밝혀져 있어서 자가진단을 해서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면 얼마든지 최장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장암이 발병되었을 경우 일어나는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문의들이 꼽은 최장암 자가진난 체크리스트이니까 귀 쫑긋 열고 들어보세요. 최장암 의심증상 첫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5% 이상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4.5kg 정도 체중이 감소했다. 체중이 갑자기 늘어도 문제지만 갑자기 빠지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일부러 먹는 양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줄었다면 모든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6개월 동안 몸무게의 5%가 빠졌다면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 이것을 잘 쾌취하셔야 돼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빨리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영양분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암세포는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아주 쭉쭉 빨아 먹어치웁니다. 암세포가 커질수록 살이 점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쾌장암 의심 증상 두 번째 비만하지 않고 가정욕 등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이 갑자기 당뇨병이 발생했다. 당뇨병은 쾌장암의 강력한 의심 단서입니다. 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쾌장에 암이 생기면 이로 인해서 당뇨병과 같은 2차적인 내분비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쾌장암의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위험인자 없이 갑작스레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쾌장암 의심 증상 세 번째 특별한 원인 없이 기존에 앓던 당뇨병이 갑자기 더 악화됐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쾌장암의 위험도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 당뇨병이 악화된 경우에 쾌장암을 의심해 보고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쾌장암 의심 증상 네 번째 특별한 증상 없이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변했거나 소변색 변화와 함께 전신 가려움증이 발생했다. 쾌장암의 머리 부분에 암이 발생하면 담관이 폐쇄돼서 담집이 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초기에는 소변색이 매우 진해지고 이유없이 가려움증이 발생된다고 그럽니다. 소변 보실 때 색깔 확인하시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쾌장암 의심 증상 다섯 번째 복통이나 열, 오한 등의 증상 없이 황달이 발생했다. 황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앞선 증상처럼 담관이 폐쇄돼서 발생합니다. 담집 내 노란색소인 빌라루빈이 고여서 황달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황달 초기에는 소변색이 진해지지만 오래 계속 진행되면 대변색이 회색이거나 하얗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통이나 열, 오한 등의 증상 없이 황달이 발생한 경우라면 쾌장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쾌장암 의심 증상 여섯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복부 불편감이나 등 쪽의 불편감이나 통증이 지속된다. 그냥 막연히 복부나 등 쪽에서 불편감을 느낀다고 해서 쾌장암일지 모른다고 강하게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동반 증상이 같이 따라오면서 그리고 가정력과 같은 위험인자 없이 등 쪽에 통증만 있다고 해서 쾌장암으로 진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등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쾌장암 검사를 받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동반 증상이 있는지 가정력과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쾌장암 의심 증상 일곱 번째 장기간 식욕이 감소하고 소화가 잘 안된다. 오랫동안 속이 불편하다면서 의사는 만나보지 않고 그냥 소화제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때를 놓쳐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식욕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의사부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쾌장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자가진단 사항이었습니다. 쾌장암은 가족력이 강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직계가족 중에 쾌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9배 정도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직계가족 중에 3명 이상 쾌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무려 32배나 발병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흡연, 과음, 만성쾌장염, 비만, 고지방식 등도 쾌장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약 1.7배 정도 쾌장암 발생 위험이 높고 50년 이상 오랫동안 흡연하셨다면 2배로 위험도가 뛴다고 하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욱 경각심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난공불락 쾌장암이라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면 생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쾌장암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1번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5% 이상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4.5kg 정도 체중이 감소했다. 2번 비만하지 않고 가정역 등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이 갑자기 당뇨병이 발생했다. 3번 특별한 원인 없이 기존에 앓던 당뇨병이 갑자기 악화됐다. 4번 특별한 증상 없이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변했거나 소변색 변화와 함께 전신 가려움이 발생했다. 5번 복통이나 열, 오한 등의 증상 없이 황달이 발생했다. 6번 장기간 식욕이 감소하고 소화가 잘 안된다. 마지막 7번 특별한 이유 없이 복부 불편감이나 등 쪽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지속된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쾌장암의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